법인이나 사용자가 일정한 의도에 의해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하여 됩니다 한마디로 사용자가 기획하여 막 저작물을 만드는데 함께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기획하고 그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방법 등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맞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데 회사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법인 등에 소속된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위탁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고요 일반적인 위탁이나 도급계약은 이에 학습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굉장히 시험 문제나 이런 걸 잘 내는 엘리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엘리트 선생님께서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같이 친한 또는 아는 지인분이 출판사에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의 학습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좀 내달라고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입장에서 창작하는 시험 문제를 만들기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평가의 학교에 사용된 문제를 그대로 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분이 요청을 했으니까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창작해서 문제를 쭉 만들어서 줄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교사 선생님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학교에서 사용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평가의 문제지를 이 업체에다 넘긴다라면 업무상 저작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가 하나 또 나오겠죠 이 선생님이 만드신 업무상 저작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딱 답이 나오시죠? 이 선생님께서 만드신 학교에서 업무 중에 교사로서 만드신 시험 문제의 주인은 교육청 또는 학교의 최고 장액의 하나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이 출판사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업무상 저작물의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공무원이 업무상 얻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창작이나 자신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창작한 경우에는요 업무상 저작물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뛰어난 화가예요 미수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작품 활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학교 이외의 업무 시간에 집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교사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전부 다 학교 장이나 교육청의 저작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교 시간 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저작물은 전부 다 이 선생님일 것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미술 시간 외에 작품 활동을 했다면 그거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외부 유출 시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네 번째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해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는데요